2, 3, I'm your present! 안녕하세요! 드림노트입니다! 네, 벌써 2021년이 끝나가고 있는데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어요? 저희 드림노트는 새로운 곡으로 우리 페이지분들을 만나면서 행복한 1년을 보냈는데요 물론 직접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저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2022년에는 꼭 페이지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2021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걱정 없이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네, 저희 드림노트도 2022년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약속! 네, 지금까지 드림노트였습니다! 안녕! 화이팅해요!